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바다이야기 방어회 준비했구요 전복, 개불, 멍게, 해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먹을께요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먹겠습니다 방어회 이번엔 개불 손질한 개불이구요 손질전 개불입니다 먹어볼게요 초장 손질 후 멍게 손질전 멍게 손질전 멍게 먹어볼께요 해삼 해삼 잘라놓은 해삼이구요 손질전 해삼 엄청 길죠? 전복 전복 상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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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바삭바삭 방어회무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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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다리 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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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참기름 바다향기 입에서 바다향기 대박 오늘 이렇게 바다이야기 방어회와 개불전복 해삼 멍게를 같이 먹어봤는데요 입안에서 지금 바다가 펼쳐져요 너무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